음악 미래사회 포럼이 벌써 12기를 지나면서 600명 넘는 언우들을 배출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포럼과 경인일보는 한몸입니다. 미래사회 포럼은 경인일보의 든든한 우군이고 그리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경인일보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할 게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포럼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 각계에서의 더 큰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일, 먼저 주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